오늘의 게임 파인드더플루파 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드 플루파 2021개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내가 이거 처음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요게 보였다 라고 할 뻔 반대쪽으로 가보래 반대쪽으로 가보자 나 뭐해? 요게 뭐가 있어? 없잖아 뭐해 가보자 여기 전구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았다 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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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얘가 여기로 와있다는 뜻은 여기에 뭐가 하나 추가됐다는 뜻이지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요 여기 왼쪽이 올라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스케어리라이드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곳이니까 똑같을 것 같고 스노우콘 얘는 예전에 왜 안 열렸나 했어 여기서 뭐 하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 요거 위에 저거 원래 화장실에 뭐 아무것도 없어서 좀 이상했어 그러면 저기 위에 올라가기 위한 뭔가가 있을거란 말이지 그럴줄 알았다 바보 온itzel까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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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앙이이으로 보인다 아우 몰카 campaigns 아에 저 위에 저거 새로 생긴거 같은데 예전에는 저런 거 없애란가 이게 그 뜨겁다고 그 에픽이라고 써져있던 그거 맞아요 아 뭐야 저거 아 얘는 뭐야 얘 여기 길이 있겠지 응 뻔하다 뻔해 아 이걸 실수한다고 또 실수하네 이 정도면 못하는거 아냐 아 내가 플로파로 해서 그래 이 플로파가 됐다 스패를 플로파이고 pj는 코너 이런 코너가 모퉁이를 뜻하는 말이 아니던가 야 나왔다 이게 왜 없나 했어 예전에는 아 나 진짜 드디어 나와줬네 아 여기 없는거 똑같네 왜 이렇게 나가는거지 이 가운데 차장에 뭐 있나 아 디스코볼이 있구나 이게 pj 맞지 어 됐는데 어 될거같은데 자르면 될거같은데 오 야 됐다 와 야 뭐가 아냐 야 너는 너는 왜 나가 나가 나가지마 거의 다 찾은거 같은데 뭐야 다 찾은건 아니고 다 찾으면은 곤란하거든 찍을게 별로 없어서 아 그래도 너무 적은거 아니야 아 키드아플로파 얘는 뭐라는지 모르 로스트 헷온 피니라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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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뭔가 기구 이름 같은데 스피 스피니가 돌아가는거잖아 피니라이들 피니라이들 가 뭐야 피니라이드라는게 있어 뭔가 타가지고 하는것 같은데 There is a plop of a headhawker. 하나는 차이. 뭘 어디에 있는 거야? 설마 여기 있니? 뭔가 타는 거니까 여기 주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. 야야야야야! 차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. 기존하고 달라진 차가 이거 아니야? 근데 이런 차가 없었네. 이 차 안에 플로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. 어딨나? 어딨나? 어딨노? 이거 말하는 기가. 와우. 스피드 플로파. 루스트. 헷. 아.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모자를 찾으면 된다는 그런 뜻 아니야? 그런 말 아니면은 나 이제 못찾는데? 스피인 계속 돌아가잖아. 얘 돌아가면은 여기 주변에 하나 있어야지. 왜 없냐? 얘도 돌아가긴 돌아가는데. 그러면은 다음으로 돌아가는 게. 스피인이 뭐였냐? 라이브. 얼마. 이거? 여기 하나 있었잖아. 여기 아니야. 여기 아니야. 스피인 돌아가는 거. 최종화도 있지. 돌아가는 게 더 있나? 나 상관 봐. 나 뭔가 순간 뒤가 세일 징도 같은데. 이건 타이시가. 스피인. 휠. 바퀴니까. 여기 하나 있는 거 아니야? 혹시? 우와. 이거를 그냥. 갑자기 느낌이 싹 하나 있는데. 이게 맞네. 이렇게 파인더더 플로파 다 찾아봤고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럼 이번엔 안녕. 바이바이.